안녕하세요. 북한화입니다. 2013년 5월 8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 5월 4일 상한가급 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3일 근무하고 3일 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또 3일의 연휴가 있습니다. 지금 연휴를 아마 잘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장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줄었어요. 실업률이 줄면서 미국장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이따 분석해드리겠지만 미국장의 움직임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나고 금리 인상도 이제 0.25% 했지만 앞으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 물론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금리를 갖다가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는 신호가 아마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은 다우젠스 산업지수예요. 다우젠스 산업지수 5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계속 약세를 보였죠. 그죠? 월, 화, 수, 목, 금 자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방으로 빠지고 있다가 자 금요일 날 반등을 했습니다. 1.65% 계속 밀리기만 하다가 금요일 날 확실하게 반등을 했는데 어 실업자 수가 줄면서 실업자 수가 줄면서 시장은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자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 하방으로 계속 음복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방에 2.25% 올리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대가 좀 많겠죠. 자 일단은 목요일 날 끝난 우리나라 선물장 한번 보죠. 우리나라는 지금 3일 동안 그쵸? 예 3일 동안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첫날 화요일 날은 움직임이 좋았는데 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도 줄고 지금 서로 좀 뭐랄까 서로 눈치 보는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안에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그쵸? 크게 움직임이 안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서로 눈치를 본다는 얘기고 아침에 시작해서 올라왔다 빠졌다 다시 올라왔고 요게 이제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짤막짤막하게 움직임이 나왔고 크게 움직이는 건 별로 없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매수 요거 매도 요거 매도 매수 그 다음에 요거 매수 매도 매수 요게 다고 나머지는 큰 흐름이 없었던 거예요. 자 SAD 신호를 봐도 큰 움직임이 없고 색깔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추세선과 SAD 신호를 한번 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예 아침에 살짝 매수 나오다가 또 바로 매도 나왔고 요게 이제 제일 컸죠. 매수 그 다음에 요거 매도 컸죠. 그 다음은 이제 짧게 매도 매수 그 다음에 요기도 매도 매수 그러면서 계속 지금 신호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시장이 변동성이 자꾸 짤막짤막하게 움직일 때마다 계속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하는 것보다는 흐름을 좀 보고 천천히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도 매매한 결과를 보면 예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수익 난 게 별로 없죠. 역시나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가장 매매하기 쉬운 항생 항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로 한번 수익이 났고 지금 봐도 80만원짜리가 제일 매도 90만원짜리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기 매수와 매도 요렇게 두 번이 아마 요 금액이 될 거예요. 어쨌든 월요일날 갭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올라올지 그 다음에 시장의 반등성은 얼마나 될지 지금 일단은 추세선이 330선에 지금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돌파하는 거를 1차 목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02% 보압에서 마무리가 있어요.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0.22%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 리튬 관련한 이슈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강했던 페라이트 종목이 어 성문전자 빼놓고 성문전자 사마전자 두 종목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빠지는 그런 일을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대장은 대장이란 얘기 깊게 빠졌다가 보압까지 빠졌다가 사마전자 올라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일찍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정보 일성정보는 이슈가 있죠. 일성정보는 이슈가 있습니다. 종속회사 하이케어넷이 미국 제한군인의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의료기기 제공을 관련해서 수주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해드린 다음에 이거 큰 이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이거 좋은 이슈 큰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다음에 살짝 움직임이 약해졌다가 다시 뉴스가 뜨면서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인성정보 자회사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케어넷 하이케어넷이 미국에서 수주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삼형 같은 경우는 이제 캐퍼시터 필름인가요? 예 캐퍼시터 필름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한 종목이 삼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문전자 그 다음에 성호전자 전부 다 캐퍼시티 캐퍼시티 캐퍼시터 그죠? 필름 네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에코바이오 GNC에너지 이 두 종목 우리 많이 봤던 종목이죠? 바이오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가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난번에 삼갔던 두 종목이에요. GNC에너지도 그날 삼갔고 에코바이오도 삼갔습니다. 요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나간 이슈가 갑자기 다시 한번 올라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매매를 할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데 관심 종목을 쭉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하는데 쭉 리스트업을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어떤 종목은 하나에 관심 종목에 여러 개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에 하나씩 해서 넣어도 되고 총 99개까지 들어가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을 쭉 해서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쭉쭉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정리를 안 하면 자 이게 이제 뭐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예를 들면 무슨 테마가 돌았어요. 뭐 바이오 테마가 돌던 뭐 자동차 테마가 돌던 그러면 얘가 다시 안 돌리라는 고장이 없어요. 심지어 뭐 4대강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뭐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죠. 어 엔비가 지금 4대강을 또 갔나 뭐 안 가나 얘기나면 청계천을 갔다 안 갔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또 4대강 테마들이 움직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통령이 4대강을 갖다가 농업에 이용을 해라 근데 농업에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농업을 갖다가 뭐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그 테마는 돌고 돌아요. 지금 어 지난주에 지난주에 물론 마지막 날 목요일날 무너지긴 했지만 그 페라이트 그쵸 페라이트 테마 같은 경우도 잘 정리해놓으세요. 얘네들 다시 한번 이슈 분명히 돕니다. 지금은 처음 나온 얘기였죠. 테슬라에서 페라이트 로 배터리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 처음 나온 얘긴데 이것도 결국에는 나중 되면 다시 한번 올라올 겁니다. 리튬 테마 다시 정리를 해놓고요. 2차전지 관련한 거 다시 정리해놓고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어 캐파시티 필링 같은 경우도 따로 정리를 하나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얘네들이 물론 새로운 테마도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돌고 돕니다. 반도체 테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용해서 돈을 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바이오와 GNC에너지 이거는 바이오에너지 관련한 걸로 정리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 성문전자 성우전자는 캐페시티 캐페시티 필링을 갖다가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네 뭐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메모장에다 적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관심종목에다 정리를 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상한가입니다. 오늘은 상한가가 좀 많아요. 요즘 테마가 돌면 상한가가 참 잘가서 좋긴 한데 아 먹기가 상당히 힘든다. 빠른 것들은 겁나 빠르고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움직임 나오는게 어떤정도까지냐면은 보통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엄청 빼죠. 그 다음에 뉴스 뜨면 여기서 다시 그냥 빵 그죠? 그 다음에 갭떠서 움직임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 밑에서 빠졌다가 쭉 빼다가 뉴스 뜬 다음에 빼줬다가 여기서 갑자기 또 퍽퍽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퍽퍽퍽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실제적으로 상한가를 들어가도 밀릴 때 조심 안하면 개박살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시라고 얘기하는건데 어쨌든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뉴스 뜨고 확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죠. 인성정보 자 하이케어넷 하이케어넷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죠. 미국 제한군인의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 및 의료기기 제공 관련한 수주 수주설이 있댑니다. 그러니까 수주설이네요. 수주설 그것 때문에 올라온거고 이와산업은 특별한 이수업재 이와산업 같은 경우는 이와전기랑은 별로 관계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와산업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와 위아래 꼬리 달고 움직임 나오는데 엄청나게 왔다갔다 정말 매매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와산업 어쨌든 이것도 상황가인데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명 성문전자 성우전자 캡퍼시티 필림 쇼티지에 관련한 걸로 해서 수혜주가 된다. 뉴스가 뜬 다음에 올라온 건데 사명이 1등이었죠. 사명이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성문전자 성우전자 이거 같이 이슈가 나왔고요. 에코바이오 GNC에너지 아까 바이오가스법 관련한 걸로 해서 바이오가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항 바이오가스 관련한 이슈고요. GNC에너지는 역시나 이거는 바이오가스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에 많이 움직임 나온 종목 얘네들도 상한가를 갖고요. 자 사마전자 이거는 페라리트 관련한 페라리트 코어를 양상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메디플론은 일라이릴리 이게 도나네막 임상을 한다는데 이게 치매 관련한 얘기죠. 그죠? 예 치매 관련한 이슈로 해서 메디플론이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콤 이거 투상 들어갔죠. 중간에 제가 점상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점상 갔다가 엄청 풀렸어요. 쭉 뺐다가 다시 올라가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좋은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상한가를 가지고 있다가도 찔끔할 수 있어요. 저렇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고 상풀릴 때 정리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테슬라 자율주행 라이다 부품을 수주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것들 한번 보죠. 지금 에코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자 에코바이오 보면은요 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하나 둘 셋 다음 지난주 금요일날 인가 보네요. 그쵸? 예 지난주 목요일날 인가요? 금요일날 4월 28일 상한가 왔는데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가스 관련한 걸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종가를 딱 찍어놓으면 얘네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상한가 간종목들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특정 가격대에서 따박따박 예 좌박따박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뉴스가 뜬 다음에 올라와서 얼음 들어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처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때 아마 수익이 컸을 거예요. 처음 수급 들어올 때 움직임이 나와서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팍 뺐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 여기서 뺐고 자 마지막에 이제 20% 넘어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매매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에코바이오가 움직임 나온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바이오가스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온 거고 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좀 이슈가 될 것 같죠. 그죠. 바이오가스 관련한 이슈로 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요것도 계속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에코바이오 움직임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움직임 나오는 GNC에너지 GNC에너지도 같이 보세요. 얘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이날 상한가 같이 갔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GNC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살짝 밀렸습니다. 살짝 밀렸는데 밀렸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에코바이오 움직임 나올 때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근데 에코바이오보다 조금 약하게 마지막에 상한가를 붙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정보가 올라올 때 자 인성정보가 상한가를 갔는데 인성정보가 보시면 여기서 뉴스 뜨고 갭으로 떠가지고 쭉쭉쭉 올라왔거든요. 근데 인성정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진료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임 나올 때 비트컴퓨터가 같이 움직임 나왔습니다. 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움직임 나왔어요. 나중에 인성정보가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는 자 여기서부터 움직임 나왔죠. 12시 26일 점심때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매매를 한 거는 11시 그러니까 1시 30분이었거든요. 1시 30분부터 움직임 나왔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1시 30분부터 1시 30분에 움직임 나왔을 때는 이미 여기 돼 있고 충분히 늦게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먹었으니까 요거 한번 요거 한번 두번 먹었거든요. 그래서 150만원 정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를 할 때 잘 정리를 해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테마를 잘 정리를 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속 보다 보면 저같은 경우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격진료 뭐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그 다음에 또 몇 종목 더 있죠. 그런 것처럼 빠르게 나오고 있고 빠르게 종목이 같이 움직이면 아 얘는 이것 때문에 움직인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빨리빨리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못하더라도 2등주 3등주를 매매할 수 있는 게 테마 매매거든요. 예전에는 테마 매매할 때 대장주만 올라가고 2등주 3등주는 안 움직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2등주 3등주도 상한가 잘 가요. 물론 비트컴퓨터는 상한가를 못 갔지만 그렇게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번째는 경보제약 경보제약도 살짝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세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14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던 저는 일단은 정보가 들어오는 것들은 리딩클럽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쵸? 리딩클럽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정보를 주지만 정보가 아닌 수급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오픈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아 저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그걸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밀리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응하시면 되고 고점에서 물량 터질 때는 항상 정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보 제약까지 시간으로 밀렸네요.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수급이 좋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생 항생이 조금 수익이 괜찮았고요. 매수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수가 4개 90만원짜리도 하나 있었고 80만원짜리도 하나 있었고 나머지 이제 자질구리한 매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클 때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한다 그러면 대박이 나요. 근데 크게 움직임이 없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수익이 작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드 신호나 추세대로만 하시면 큰 손은 안 나요. 잘 대응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3 5월 4일 상하가급등주 이슈어 네 이슈어 테마 분석 해드릴게요. 인성정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종속회사 하이케어넷 미국 제한군인의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 의료기기 제공 관련한 수주설이 돌면서 움직임 나왔는데 이 뉴스가 뜬 다음에 실제적으로 찌라시가 돌아온거는 이때쯤이었구요. 찌라시가 돈 다음에 쭉 빠졌고 그 다음에 실제 뉴스 HTS의 뉴스 뜬거는 여기였죠. 자 1시 30분에 뉴스 뜨고 얼음되고 얼음든 다음에 바로 그냥 상하까지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이와산업 자 이거는 특별한 이슈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이화전기 올라올 때 같이 움직임 나왔던 종목이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체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이게 고점과 저점이 합치면 8%짜리 이것도 위에서 한 7% 정도 그쵸? 막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어 버리죠. 매수 들어갔다가 패대기 치고 이게 패대기 치는게 보통 7% 8% 빼서 패대기를 쳐버려요.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밀고 여기서 지금 꼬리당하고 올라온 것들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런가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 따라 들어가서 매매하기는 진짜 힘든 종목입니다.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아마 어렵다고 느끼실겁니다. 3형 자 3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캐퍼시터 캐퍼시터죠. 캐퍼시터 필립 쇼티지수의 전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3형이 처음 올라올 때 처음 올라올 때부터 이거 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근데 매매하기가 진짜 힘든 종목이었습니다. 자 얼음 들어간다면 얼음 밑에서 시작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수급이 들어오면 그냥 죽여버려요. 수급 들어오면 죽여버려요. 수급 들어오면 양복만 뜨면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도 두 번인가 들어갔는데 못 먹고 나왔어요. 매매를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어 분명히 뭔가 있는데 분명히 우상향하고 추세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계속 안 빠지고 올라오는데 수익은 안 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형 올라왔으니까 성문전자 한번 볼까요? 성문전자 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캡퍼시티 관련한 종목인데 성문전자가 요 전날에는 전날에는 캡퍼시티 관련한 종목이 아니고요. 저기 뭐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죠? 어 페라이트 그죠? 페라리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성문전자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페라리트 그래서 페라리트도 같이 하고 캡퍼시티도 같이 움직임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잘 바꿔 탔어요. 그죠? 지금 안 그랬으면 성문전자 오늘 폭락했을 거예요. 그죠? 폭락했을 텐데 어 캡퍼시티 관련한 걸로 해서 바뀌면서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중간에 한번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잘 가더라고요. 상한가 잘 유지했고 그 다음에 성우전자 성우전자도 마찬가지 얘들 같은 경우도 캡퍼시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실제적으로 매매를 해보면 크게 오래가지고 있진 못해요. 요거 지금 3% 요거 3% 요인 6-7% 올라갔다가 바로 빼버리죠. 길게 가지고 있진 못한데도 올라오면 음보 올라오면 음보 올라오면 음보 그래도 얘네들 추세선 이렇게 그려보면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고 매매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대단한 종목 삼화전자 삼화전자가 거래정지 된 다음에 하루 쉬었죠. 하루 쉰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상 들어가자마자 패대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걸 보면 약 한 10% 까지 3% 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빠져요? 한 20% 넘게 빠진거죠. 그쵸. 20% 넘게 빠졌다가 그거를 다시 올려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세력이에요. 여기 올라오다가 여기서 산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뺐죠. 다시 한 15% 정도 뺐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세력뿐이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못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졌네요. 그쵸? 이거는 페라이트 관련한 종목. 이제 그러면 페라이트 관련한 종목은 이슈가 거의 끝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 종목이 3,000원의 첫 상을 시작해서 3,000원대 시작을 해가지고 첫 상을 갖다가 4,000원대 만들었는데 딱 4배 올렸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4월 25일부터 해서 5월 4일까지 해서 딱 4배 올리고 끝났네요. 와우. 멋진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매매해야지 수익이 납니다. 메디프론 아침에 빠르게 상 들어간 종목이죠. 자, 일라일리 도난의 밥 긍정적인 임상결과 치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아침에 그냥 빵빵빵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상 들어간 종목. 들어갔는데도 저도 한참 들어갔는데도 와 많이 못 들어가가지고 크게 수익을 못났어요. 자, 어쨌든 치매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에코바이오. 바이오바스 관련한 종목. 아까 보셨다시피 얘는 차트를 딱 이렇게 그려보면 나온다고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한가나 한 25% 올라간 종목들을 기존에 모아뒀다가 걔네들이 수급 들어오면 들어가세요. 그러면 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얘네들 아직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력 분포를 갖다가 제가 얘기했지만은 세력이 분포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30분 봉으로 보는 거죠. 여기 들어온 물량 반 정도 나왔죠. 여기 들어온 물량 반 정도 나왔습니다. 아직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목요일날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매매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코바이오 상한가 같고 에코바이오 상가면 바로 따라오는 거 GNC 에너지. GNC 에너지가 바로 따라옵니다. 상 들어가고 같이 움직임 나왔죠. GNC 에너지는 엄청 요동을 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이콘도 이것도 멋진 종목이죠. 라이콘도 제가 이거 이슈 좋다고 내일 점상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점상에서 잘 나가다가 지금 9시 47분에 갑자기 하방 얼음 만들고 거기서부터 해서 쭉 뺐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버티신 회원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저도 단타를 들어갔다가 조금 먹고 나왔는데 또 밀리는 것 같아서 다시 상한가까지 올렸습니다. 자, 글로벌 선두 자율주행 라이다 기업. 요거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전자. 광전자 올라왔는데 요것도 아침에 빠르게 올라왔는데 아침에 올라온 거 맞나요? 아, 11시쯤에 올라왔네요. 광전자. 수급이 꽤 세게 들어왔죠. 야금야금 들어오다 요기서부터 수급 들어왔었는데 요거는 못 건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광전자 올라왔다가 밀렸고. 케일럼. 케일럼은 단타 쳤죠. 예, 전기차 충전 신사업 추가를 하는 것 때문에 케일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첫 상 간 다음에, 첫 상 간 다음에 계속 얘도 횡보하면서 안 빠져졌죠. 그죠? 그 투 상. 그죠? 투 상. 그 다음에 다시 또 뺐다가 다시 여기서 또 올라갑니다. 예, 19%. 시간에라도 3% 올라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월요일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서 종목들이 갈 올라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성 정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인성 정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삼형. 그죠? 캐퍼시터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 글쎄, 갭 떠서 빠질 것 같긴 한데. 뭐, 본다 그러면 라이콤 정도까지. 라이콤도 아마 월요일날이 끝물일 거예요. 근데 아침에 단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5월 8일 갭 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G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하나 떴거든요. 자, 또 이번에 음극제 관련한 이슈가 또 뜹니다. 자, KBG 한번 보죠. 자, KBG가 지금 많이 밀렸죠. 11%까지 밀렸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그죠? 거래량 없이 박살났는데 여기서 시간 내로 상한가 갖고 월요일날 가장 크게 올라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제를 갖다 적용을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리콘 음극제 관련한 종목이 지금 KBG가 있고요. 코다코가 있고요. 그죠? 코다코도 얘도 실리콘 음극제고요. 여기다 제가 적어놓죠. 자, 실리콘 음극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KBG, 그 다음에 코다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이것도 지금 그 관련한 종목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HRS, 해령 실리콘. 얘네도 지난번에 그 KBG 뜰 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이녹스. 이녹스도 얘도 실리콘 음극제 관련한 종목입니다. 여기 써져 있네요. KNOX, 그 다음에 됐죠? 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G나 제가 봤을 때는 코다코, KBG, 대주전자재료. 원래는 HRS가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지 않나요? 액연 케미칼. 얘도 실리콘계 음극제죠. 그죠? 액연 케미칼, 얘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KBG를 대장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현이와. 테슬라 사이베트럭 ABC 필러 부품 수주기사 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뉴스 한방에 서현이와가 상 들어갔고, 서현이와 올라오면 서현이 올라오고요. 그죠? 서현이와 서현, 서현도 시간으로 상한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서현탄메탈. 서현탄메탈도 시간으로 8%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현이왔만. 그죠? 실제적으로 서현이와 올라오면 서현도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서현이와 대장으로 보시면 되고 요것도 테슬라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얼패션. 코얼패션이 예전에 필코전자고요. 요것도 캐퍼시터에 관련한 종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필코전자에 캐퍼시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얼패션 움직임 나오나 보시고 캐퍼시터 관련한 종목이 월요일날 움직임이 나와서 조금 더 간다. 그러면은 더 보셔도 됩니다. 아까 캐퍼시터 관련한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다 테슬라 얘기했고 서현 얘기했고 아, 레이크 머트리얼. 자, 레이크 머트리얼즈. 미국의 IR을 반영. 예, 태양광 에너지. 얘도 태양광 쪽으로 돈해 또. 예, 태양광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예전에 황아리툰 관련한 이슈로 해서 보였는데 요건 태양광 관련한 이슈로 돌았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가온칩스. 115억짜리 공급계약 체결했습니다. 4.56%. 더 메디팜. 더 메디팜 같은 경우도 움직임 나온다는데 얘도 치매 관련한 걸로 올라왔나 보네요. 그쵸? 예, 치매. 자, 임상경 의료의약품 대란. 반발. 아, 요거는 아니네요. 그냥 바이오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더 메디팜. 그 다음에 상신전자. 자, 말씀드렸던 페라이트. 상신전자. 예,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시간율 4% 올라왔습니다. 페라리트 코어 사용하는 리액터 시제품을 납품했다는 것 때문에 예, 그 전날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무너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거리량이 엄청나게 고점에서 터진 거죠. 요런 거는 단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월요일날 봐야 될 쪽 뭐 무조건 아침에 들어가야 할 쪽 뭐 케이비즈와 서현이와 요 두 종목 대장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얘 두 종목 움직임 나오는 거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에 이제 시장이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장도 크게 올라올 것 같아요. 자, 미국장 따라서 잘 상승해서 주식시장도 좀 좋고 선물도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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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